이쁘게 잘 나온 거 같네요. 17년도요? 네 맞아요. 어 맞네. 네 맞아요 맞아요. 신인 때 생각나는 거 같아요.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인 때 생각나는 거 같아요. 이쁘게 잘 나온 거 같습니다. 눈도 같이 웃을 수 있겠어요? 누군가 웃고 있는데? 이제 또 다시 잘해가지고 내년에도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은 내년보다는 당장 올해 나와야 될 것도 있어서 최연소 천안타랑 최단 경기 천안타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할 게 많으시네요. 준비하겠습니다. 네 준비하세요. 예약 상품이니까 21일까지 늦지 않게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성이시세요.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좋아하는 색이나 그런 거. 알겠습니다. 별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. 제 사이클링 히트 유니폼이랑 같은 남색 계열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도로랑 패치도 같이 출시가 되는데 이런 데 붙여주시면 너무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입어봐요. 사이즈 맞아요? 무슨 사이즈예요? 왜 이렇게 돼요? 작을 텐데요. 네? 뭐야? 제 골등글러가 없거든요. 오우. 와우. 입은 작다. 골등글러. 오우. 멋있다. 맛있나요?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그래요? 네. 팬분들이 있고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낼 것 같습니다. 진심이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